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드디어 정식 강좌 hql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만들죠 hql 그리고 hql 들어갈 유저 디테일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mtt 만들어 주시고요 id value id 일전 name 이런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나머지 객터 세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네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버네트 컴픽 파일 여기도 할거 넣어 주시고요 user detail이죠 chat06 user hql user detail 설정 관리도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 hql 테스트 running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먼트에서 user detail 만들어주시고요 user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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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equently user8 user detail 012345 Foods user detail user user 012345 boats 228 9 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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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일단 해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한번 어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잠시만요 코드 스냅패시 그래서 백토리 백토리를 받아 봐야겠죠 팩토리는 여기 있는 걸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세션 팩토리 하이버네트에 있는 세션 팩토리에서 받아와서 이런식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쿼리를 날릴 틀을 잡아주시구요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 볼까 합니다 가지고 오늘 배울 것은 hql 인데요 예 설명이 좀 좋네요 예 hql 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 여기서 이제 그 hql 이라는 것은 이제 기존에 했던 그 sql 문들을 이제 하이버네트 퀄리 랭기지 라고 해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하이버네트 퀄리 랭기지를 쓰면은 이제 딥이 상관없이 그거를 이제 말아서 변화시켜줘 말아서 변화시켜서 이제 써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한번 일단 저번에도 했었는데 저번에 그 cr 유저 만들 때도 rpt 하긴 했었는데 이런식으로 만들었었죠 디테일 네 일단은 이런식으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 디테일 점 프레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 쿼리를 여기서 실행을 시켰죠 리스트에서 유저 디테일 리스트는 쿼리 점 아 쿼리 점 쿼리 점 리스트 이런식으로 실행하면은 돌려볼까요 뭔가 느낌이 싸한데 들어가거라 예 예 멈췄다 아 컴퓨터가 이제 돌아갑니다 저희 이제 컴퓨터가 많이 느리죠 예 이런식으로 이렇게 쿼리를 날리면은 기존의 sql 문과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런식으로 sql 문을 만들어서 날리면은 이제 동작한다 일단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게 hql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오늘은 hql에다가 좀 더 문장을 바꿔 보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일단은 그 기존의 그 외국분이 만들어주신 영상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이제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where id가 어 5인거 이렇게 해주면은 돌려볼까요 이렇게 조건식을 넣어줘도 이렇게 조건식에 맞춰서 넣어주고요 조건식에 맞춰서 지금 돌아가는 걸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금은 이제 hql에다가 써줬지만 이거를 이제 수를 변환시키는 걸로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 어 플러스 5 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앞면은 int userid 는 이거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만약에 이 min userid 는 이제 다른 이제 파라미터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바꿀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돌려도 O로 다 바꾸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이제 이거를 스트링으로 이제 해줘도 스트링 해줘고 이렇게 O로 해줘도 이렇게 동작하겠죠 네 스트링을 바꿔줘도 동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기존의 영상에서도 보여줬듯이 아까 외국분이 만드신 영상에서도 자 이렇게 O로 해가지고 1로 해주면은 이제 이게 sql 인젝션이라는 이제 공격을 많이 다가지고 이 경우에는 무조건 참이기 때문에 where 같은 경우에서 무조건 참이 돼서 전부 다 벌리게 되는 것이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10개가 전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지금 이렇게 변수를 넣어주는 방법보다는 이제 다른 방식을 방식을 좀 더 선호하게 됩니다 다른 방식을 좀 더 선호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물음표로 해주시고요 물음표로 그 그 허리점 셋 음 인치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첫번째 파라미터가 포지션이고 두번째가 밸류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해가지고 첫번째 포지션 0번이고 이제 여기를 음 아 이거는 좀 더 살려주고요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거를 파싱을 해서 파스인트 인유저 아이디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한번 동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섯개가 나오겠죠 네 다섯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파라미터가 이제 두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and user 아 이게 아니라 네 user detail 해서 user name이 and user name이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뭐 user name을 이제 id가 5 이상인 경우에서 user name이 뭐 9인 경우를 뽑고 싶다 그렇게 하면은 query.setString 해서 두번째 물음표는 뭐 이제 user9 이런 식으로 뽑아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user9만 뽑는 거니까 한개만 나오겠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user9인 경우 한개만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물음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또 다른 방법으로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user id 넣어주고 네 잠시만요 이거는 그대로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user id user name은 user name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지정해 줘서 query.set int 하면은 두번째 지금 함수가 있죠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name으로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user id user id 는 음 이걸 좀 뽑아야겠네요 user id 이런 식으로 해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query.setstring 여기도 두번째로 user name은 user9 이런 식으로 해 줘도 되고요 user.do user9 icon은 user9 일단 user9 reporting hier use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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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er9